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영어 공부합시다. V영어 김지영이고요. 커리큘럼 영상이에요. 2026학년도를 대비하는 커리큘럼 영상을 좀 짧게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새로운 커리큘럼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고3 혹은 N수분들이 되었던 아니면 이미 수능을 보셨던 분들이 되었던 약간 이게 더 중요한 얘기지 않을까 싶어서 영어로 조금만 얘기를 해볼게요. In a bottle of water. 물 한 병이 있어요. 물 한 병이 딱 있어요. This bottle of water is like a one dollar at the supermarket. 이런 물은 보통 슈퍼마켓에서는 한 1달러만 살 수 있죠. And it's like five dollars in the gym. 운동해야 되는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는 한 5달러로 팔릴 수도 있고요. It's like a ten dollars for this bottle of water on the flight. 비행기에서는 이게 한 10달러 정도는 돼야 살 수 있지 않나? But the value of this bottle of water is the same.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똑같잖아요. But the problem is When placed in a different situation, placed in a different location, it has a different value. 이 자체 가치는 분명 똑같은데 이게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 이게 삶이지 않을까? 아니면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갑자기 저 이상한 놈이네. 무슨 얘기하냐 싶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말자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의무를 제기하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2026학년도를 대비하는 커리큘럼 명상인데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공부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분명 위대한 가치를 스스로 다 담고 있습니다. 그게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공부하냐의 문제예요. 커리큘럼으로 치면 여러분들 많이 선택들을 하시잖아요. 인강 선생님들 되게 중요해 좋은 인강 선생님들 사이에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선생님들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부디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제가 짧게 어쨌든 커리큘럼 얘기를 좀 할 테니 저의 말투, 스타일, 목소리 등등등등이 만약에 괜찮다라고 싶으시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 저와 함께 이왕에만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가치 자체는 절대 불중돼야 될 게 아닙니까? 그건 제가 함께 있는 장소에서 끌어올려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먼저 해드리고 싶었고 수능 보신 분들에게도 혹시 보고 있니? 우리 제자들아 네가 지금 어디에 와 있든지 너 스스로에 대한 가치 말고 그 장소에 따라서 내가 충분히 더 커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남은 세상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냥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자 커리큘럼은요. 그냥 이미 제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보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년 커리큘럼 영상을 소개는 해드리긴 하나 너무 사람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표준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건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나 저희 조교 또는 실장님이 정말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시거든요. 가서 좀 더 개인적인 얘기를 더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 커리큘럼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입문 단계에서의 기초 다지기는 뭐를 해야 될까 그리고 메인, 저, 김지영, 구영어 하면 벌써 떠오르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어떤 녀석일까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풀이 훈련을 하고 싶거나 약간 자습 정도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녀석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파이널 그리고 2022 개선 교육과정을 위해서 했었던 VSTART라는 강좌 최근까지도 제가 지금 계속 촬영하고 있는 강좌고요. 뭐 그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가 N수나 고3분들을 위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N수고3분들은요. 완벽하게 수능 영어나 아니면 뭐 어떤 하여튼 영어 자체에 대해서 완전 바닥부터 출발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 친구들은 좀 애매한 구간에서 출발을 하잖아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현장강의에서 1월달부터 10월 말까지 또는 11월 초까지 제가 진행하는 강좌의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1, 2월달에 제가 뭘 하냐면 요 놈을 1, 2월에 해요. 올인원 수업이요. 됐니? 그리고 V단어도 1, 2월에 합니다. 자, 올인원 수업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지금 오그라들긴 하는데 무슨 시그니처 강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저 하면은 실력을 가장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투톱의 강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녀석이고요. 또 하나의 톱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V단어 강좌. 올인원은 말 그대로 네가 지문 하나를 해결, 해석뿐만 아니라 어려워도 뚫어낼 수 있을 만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단어, 어법, 그릴기, 해석을 종합적으로 다 보는 강좌입니다. 그럼 1, 2월 달에 현장 강의에서 한다는 건 뭐냐면 현장 강의에서는 얘들아 일주일에 한 번, 세 시간 반 수업하거든? 뭐 쉬는 시간 이렇게 포함해서 좀 제한시키면 한 세 시간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걸 여덟 번 동안에 끝내는 강좌예요. 그래서 얘들아 인강으로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거보다 시간이 좀 줄었으면 좋겠죠.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네가 지금 1등급이든, 2등급이든, 3등급이든, 5등급이 다 뭐가 됐던 일단 네가 고3 및 N수라면 올인원, V단어 동반해서 출발하는 걸 무조건 강조한다.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다? 네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영어가 제대로 된 영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수업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최근에 나오는 평가원 문제나 수능 문제들은요. 압도적으로 뭐가 중요해졌냐면 지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선지 판단 능력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해졌어요. 그 선지 판단 능력까지를 종합적으로 해드리는 게 바로 올인원 글 읽기 강좌다. 글 읽기 강좌라고 해서 또는 1, 2월 달에 하는 강좌라고 해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혹시 9월, 10월 근데 나는 올인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어. 어떻게 해야 될까? 하세요. 실제 9월 달까지도 올인원을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인강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V단어라는 강좌예요. V단어 강좌는 제 풀 커리큘럼을 타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듣고 있는 강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뭐를 말했냐면 듣고 있는 강좌라고 했거든. 다시 말해요. V단어는요. 단어가 무슨 강의가 필요 있어? 라는 생각을 완벽하게 뒤엎은 강좌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만한 단어가 어느 정도까지 이미지가 부여가 되어야지 선지에서 내가 틀리지 않을까 또는 지문 속에서 이 단어 하나를 이렇게 만들면 내가 지문을 제대로 뚫어낼 수 있을까 에 대한 단어의 수업 강좌입니다. 아니요. 제가 나중에 되게 하겠지만 V단어는 독해용 강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업이 동반이 되어 있어야 되는 녀석이고 V단어 안에는요. 300여 개 정도의 여러분들이 알지만 몰랐었던 단어들 또는 몰랐는데 알았어야 되는 단어들 헷갈릴만한 단어들 이미지가 중요한 단어들 또는 꼬갈아야 될 전문 용어들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장과 함께 가서 들어보시면 될 거고 얘는 현장 강의에서도 제가 수업을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V단어는 강의에 부담이 없어서 밥 먹을 때도 들을 수 있을 정도니까 이건 해보시면 알 겁니다. 실제로 1, 2월 달에 이게 좀 완강이 되면 제가 보통은 약간 지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현장 강의에서는 보통은 3, 4월에 요놈을 해요. 뭐 어떤 지점에서는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서 다른 걸 먼저 땡길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일반적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형독해라고 하는 녀석 있죠? 이 녀석도 음... 그러니까 이런 거지. 1, 2월 달에 글 읽는 방법과 단어를 내가 확충을 했어. 물론 V단어는 3, 4월에도 이어서 가긴 합니다. 어쨌든 단어와 내가 글 읽는 방법이 되면 이제 뭘 해야 돼? 문제 풀어야지. 문제 풀어야지. 다만 문제를 그냥 풀면 맨날 예전에 했던 방식과 달라지지가 않거든.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거야. 7가지 유형을 제가 한 가지의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드러내드립니다. 7가지 유형이라는 건 주제 제목 요지 어려운 문제 그리고 무관한 문장 파악하는 거 그리고 순서배열 문장 삽입 그리고 21번 자리에 나올 만한 녀석이죠. 밑줄의 함식 의미 그 다음에 30번 자리에 나와 있는 밑줄 5개 주는 어휘 문제 그리고 빈칸 이렇게 7가지를 평가원이 말하는 방식대로 일관되게 다 꿰어드릴 거예요. 한 유형이 되면 다음 유형이 되고 그 다음 유형 공부하니까 그 다음 유형이 되고 이걸 여러분들이 일관되게 배울 수 있는 게 유형독해다. 여기서 이제 한번 멈출게. 왜냐? 아무리 찍먹을 해야 되는 커리큘럼이라고 해도 예, 예, 예는 모두가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선생님 수업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이 3개는 그냥 저와 함께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1년을 버틸 수 있는 씨앗을 뿌린 것까지는 다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평가하니 말하는 대로. 그게 되면 이제는 우린 뭐를 하면 돼? 단어 좀 됐고 그 다음에 그리는 방법 좀 알았고 유형별로 내가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평가하는 시키는 대로 공부했으면 이제 나머지는 네가 추가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걸 선택해서 가시면 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서 더 공부해야 되는 유형이 뭐지? 순서 삽입 유형과 빈칸이겠지. 여기가 여러분들 등급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녀석이잖아. 이 녀석은 보통 5, 6월 5, 6월 또는 7, 8월 정도에 일어납니다. 지점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지? 말 그대로예요. 나는 순서 삽입을 집중적으로 한번 끝판왕까지 가봐야 되겠다. 요즘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이죠. 이거 들어가시면 되고 빈칸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순서 삽입은 제 커리큘럼을 타지 않아도 이 놈 단 강좌 이 한 개의 강좌로도 수업빨이 되게 센 녀석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순서 삽입만 공부하고 싶은데 그럼 일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빈칸 이 놈은 제가 그냥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릴게요. 빈칸은 수업빨이 중요한 느낌보다는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디테일한 부분이지. 디테일 를 잡는 부분이 되게 세.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올인원을 할 것인가 빈칸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잖아. 차라리 그릴 기회에 기반을 잡는 올인원을 먼저 하는 게 더 나아. 빈칸만 따로 떼서 하는 것보다. 됐지? 그리고 나는 이 그릴 기회에 아예 미체한 디테일이 좀 부족해서 틀린다. 아니 다 읽었고 이해가 됐는데 선지 하나를 잘못 봐서 틀렸다. 아니 문장의 어떤 접근 방법 하나가 좀 틀려 잘못돼가지고 전체가 다 어그러졌다. 이런 작은 부분을 잡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도 이제 디테일을 잡는 시기잖아요. 5, 6, 7, 8월. 왜? 9평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보통 이때 이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6평도 당연히 대비가 되겠지만 그러면 현장 강의에서는 8월까지 말까지 8월 말까지 수업이 되면 이제 9월, 10월이 되면 수업은 끝이나 현장 강의에서 9월, 10월은 제가 여기가 되었냐 넘기게 밑으로 파이널 있죠. 파이널 스피드가 보통 9월에서 10월 또는 11월 초까지 진행됩니다. 파이널 스피드는요 말 그대로 스피드 교제 제목이 스피드야. 즉, 너무 자세한 설명은 이제 그만하셔도 되니 빠르게 포인트만 내가 잘 풀었는지 못했는지란 그 정도만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강좌예요. 됐지? 그래서 교제가 매우 두꺼울 거고 한 시간 동안 진행하게 될 문제들도 뭐 한 10문제 이상은 더 진행하게 될 겁니다. 속도가 되게 빠를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3 N수생 전용의 현장 강의에서 제가 하게 될 수업이다. 그걸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보셔라. 그 말에는 반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온라인 전용 수강생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얘기했던 것보다 기간을 더 짧게 가셔야 돼. 네가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온라인 수강생 분들이든 현장생 분들이든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플러스 꾸준한 문제풀이 훈련하기에 V350제 1탄, 2탄으로 나올 건데 2024년에는 제가 V112제라고 하는 명목으로 어마우시한 분석서를 냈습니다. 다 자작문항이고요. 주요 유형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한 문장, 한 문장 봤을 때마다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자세한 풀이법을 다 써놨어요. 제 수강평 한번 보세요. 하여튼 제가 처음으로 낸 것인데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그거의 양을 좀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라만 더 얘는요. 어디 있어? V350제 얘는 기존에 이전에 있었던 제 V모의고사 지난 V모의고사를 문제 형태로 다시 실어놓고 분석서로 다시 제 탈바꿈시켰다라고 하는 용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V모의고사를 보셨던 안 보셨던 아마 기억이 다 사라져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또 새로울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 당연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쉽지 않지만 제가 2024년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서 강의를 많이 열었어. 그 중에 대표적인 녀석이 이 특강들이야. 얘는 아주 짧은 특강들이 됐을 거예요. 얘들아. 각 시험이 읽고 나서 이놈과 가장 유사하게 나왔었던 기출문제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짧게 짧게 비교해드리는 녀석일 거야. 아마 한 강 내지 두 강으로 짧게 끝날 수 있으니까 이거 아마 도움받았던 친구들 되게 많았을 겁니다. 얘 당연히 또 추가해서 갈 거고요. 뭐 V모의고사 한 번 마찬가지죠. 제가 2026학년도까지 내면 3년째 이제 V모의고사 제 개인 모의고사를 출제하게 되는 건데 참고로 앞에 2년은 다 소진되었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 두 번째에는 조기 품절이 됐던 게 시즌2까지였었고 시즌3는 제가 추가로 더 찍어서 조금 남았습니다. 한 100부 정도 남았었나? 어쨌든 대부분 다 품절이 됐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마 풀세트 모의고사라만 할 거고요. 이 모의고사에서는 아마 실전적인 훈련을 하실 수 있으면서 선지에 대한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지킬 겁니다. 첫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완판된 이유가 있죠. 제가 선지 출제에 하나는 잘 하거든요. 요즘에 시대가 지금 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 입문 단계에 올인원 베이직과 V 구문은 현장에서도 강의를 하진 않는데 내가 현장에서 뭐라고 애들한테 얘기하냐면 일단 올인원 V 단어 유형도 케 정도를 시작을 해보고 너무 버겁다 싶으면 일로 잠깐 내려와 라고 하는 녀석이야. 참고로 나는 문장 해석 자체가 너무 한국식으로만 끊어서 읽지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해석이 안 된다. 그럼 V 구문 당장 가시면 됩니다. 됐죠? 이 놈은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분들은 전해년도에 강의 들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지금 수능 끝나고 카톡으로 어떤 친구들의 이제 후기들을 막 받고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봤던 후기에서는 이 친구가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다. 수영이, 수영이가 이렇게 얘기했어. 내년부터는 V 구문도 필수에 집어넣으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을 했거든. 그 정도 애들아.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문장의 해석력을 완전 물 흐르듯이 만들어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던 문제들이니까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해석은 나쁘지 않은데 글 읽기에 올인원이 조금 어려우니까 차라리 약간 난이도 있는 고1,2 지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베이직이지 쉽다가 아니야. 기본이야. 기본. 나는 기본 단계에 해당하는 학년 고1,2 학년에 조금 난이도 있는 지문으로 나의 글 읽기 능력을 신장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것부터 출발하십니다. 됐죠? 나는 완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고1 대상이긴 하지만 V 스타트부터 시작하십시오. 여기도 아주 쉬운 얘기부터 조금 난이도 있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제가 다 다 들어도 됩니다. 됐나? 이제 마지막 요 얘기하고 좀 사라질게요. 지금까지 고3 N수 분들한테 얘기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해 드렸다면 고1,2 친구들은요. 나는 고3 수준까지 실력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가셔도 되는데 특히 본인이 수능을 한번 실제 풀어보신 다음에 등급을 마저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수능 등급이 한 1,2,3 등급 내외에서 나온다? 그러면 저거 가셔도 돼요. 그런데 나는 1등급이고 2등급이고 3등급이고 일단 기본부터 제대로 하면서 난 제대로 오겠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이거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V 스타트 혹은 V 구문부터 출발하십시오. 뭐가 먼저 돼야 될지는 맛보기 강의 보시면서 수준 체크를 하십시오. 나는 V 스타트가 너무 쉽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시면 되고 안 쉽다 그러면 이거 하시면서 끝나면 요런 놈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됐지? 이게 돼서 내가 해석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V 단어는 그냥 필수입니다. 해보세요. 이건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그래서 단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돼야 될지에 대한 인식을 좀 제대로 잡아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베이직 정도 하시면 돼.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말고. 그러면 이것만 해도 고3 수준을 버틸 수 있는 기반은 다 적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시간이 남으시면 고3의 인수처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의심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장소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저라는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아, 이런 정도의 나의 밸류를 뿜어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같이 들어보시면서 한 해를 또 저랑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이었습니다.